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와 둘이라면 두려울 것 하나 없어요 돈 없어도 좋아요 힘들어도 좋아요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사람 바로 당신이에요 인생살이 힘들어도 세상이 날 속여도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와 둘이라면 두려울 것 하나 없어요 돈 없어도 좋아요 힘들어도 좋아요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돈 없어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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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